내가 진짜 기억을 하고 싶은데 다 드라마 내용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거라도 해봐 아니 뭐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차 안에서 이렇게 같이 음악을 좀 네비를 꺼준다든가 잠잘 때 조용히 해 너무 클래식하지? 예를 들어서 누가 자 이 사람은 모르잖아 누가 설레었다는 거야? 나 혼자 설레는 거지 내가 끄고 내 모습 네가 해주고 네비를 딱 껴 아 멋있어 아 멋있어